이죠. 300만원 소절이 되니까. 근데 그중에 하나 하겠습니다. 소리 파일을 찾습니다. 소리 파일을 찾는 방법 선생님들이 소리 파일 확장자들 WMV. MP3. MP3은 MP3는 전처럼 그리고 MP3는 쓰지 않는 저는 일부러 권장은 안 합니다. 왜냐면 저작권때문에 학교 사회에서 저작권이 흐릿해가지고 나가면 우리 저작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겠어요. 그러면 MP3나 웨이브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한다라고 격려는 해주지만 그래서 그걸 올려라 하라는 안 합니다. 다만 웨이브 파일 저작권은 거의 프리거든요. M.I.D. 웨이브 파일은 단주 음악. 그쵸? M.I.D.도 끝납니다.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까 윤병두서 씨의 많은 배경 음악을 찾아보시죠. 모여서 찾으시겠습니다. 네 이에서도 찾아봅시다. 메모 점 메모 점 M.I.D.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.